연말 득집 정모 2탄입니다. 영화에드 투슈 헬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유부입니다. 2020년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부캐 열풍하고 코트였던 것 같아요. 투시와 복면 다루입니다. 저는 상남자인 마이클이 여장을 하고 도로시가 되는 과정이 웃으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본캐 마이클이 부캐 도로시가 되어서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. 부캐를 만든다면 전지 모르는 사람으로. 복면이라든지 가면을 쓰고. 나쁜 짓 하겠다는 거잖아. 범죄 말고. 바로는 가면을 쓴 어떤 부캐로 유명해지는 트로트 가수가 되는데. 가면을 쓰고 있어야 나의 정체성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여서 유부인 같은 경우에도 싱어성라이터 이용훈이라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 인기를 얻었을까. 제 본명 되게 오랜만에. 유지가 제일 놀랄 때가 작업실 똑똑똑하면서 이용훈 씨. 이용훈 씨, 이용훈 씨. 안에 계시죠? 되게 놀래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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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